스포츠 스타 다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아요. 조용이가 제일 위에요. 조용이 지금 딱 옆에 나오는 게 그냥 드럼도 나오고 뭐 어떤 붕어빵 나오고 뭐 나오고 짱 몇 킬라면 너무 훈남 아들이 어쩌네 어쩌네. 그거 보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선배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현서랑 미국하고 캐나다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붕어빵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서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특히 종혁이가 캐나다에서 너무 좋아하는 그 티네이저 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너무 좋아한다고 붕어빵 애청하고 있다고 막 잘 보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우리 다음 여행 목적지는 캐나다야. 오늘 예측 나누는 거 보니까 말이죠. 오늘의 결론이 된 것 같아요.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다. 맞아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공감 토크였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붕어빵 붕어빵 자, 그렇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승부의 세계를 배우는 붕어빵 운동회. 오늘의 도전 종목은 1대1 중단이기입니다. 중단이기입니다.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쪽에 딱 서로 서가지고요. 그렇죠. 시작하면 뒤어가가지고 저 떡, 참살떡. 그렇죠. 저걸 입에 딱 먼저 무는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옐로카즈 두 번 나오면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격 안 좋은 심판이니까 MC가 퇴정할 수도 있으니까 MC가 퇴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없어. 자, 하나. 네? 엄마 하나. 엄마 하나. 둘이 하나. 첫 번째 경기는 누굽니까? 자, 영원율대2입니다! 이야, 이야, 이야. 딱 그 앞에 서고요. 자, 실손로. 자, 오늘의 각은 어떻습니까? 다들 정은이가 이긴다고 하고 있지만. 오늘이, 오늘이. 아, 오늘이인데 아니지. 아, 오늘이? 생각도 안 나는 거? 어머, 어머, 어머. 우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훈이.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우리 정정당당하게 하자. 나 오늘 고기 좀 먹었으니까 힘 좀 쓰자. 제가 꼭 이길게 하자. 그래, 양 선수 앉아주시고요. 앉아줘, 무릎 꿇고. 아,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거 봐봐. 자, 준비. 사실 이게 힘일 것 같지만 기술이 중요합니다, 기술. 원결승 해제 árbit. 자,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갑니다. 꺄아이츠 꺄아이츠 꺄아 꺄아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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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다 같이! 같이! 엄마 찬 살 까부터. 야 너무 얼른다. 엄마가 베이컨을 구워줘서 그래 진짜 고기를 먹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민현문의 승리! 자 이번엔 절친한 친구지만 승부 앞에서 냉정한 두 어린이입니다. 김성훈 대 이마원! 10만 원 보는 거야? 그동안 네가 이겼으니까 오늘은 내가 꼭 이기될까! 그동안 졌어요? 네! 끝! 고!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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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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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4. 5. 6. 7. 9. 11. 11. 12. 12. 14. 16. 19. 22.